네 달만에 끼는 것도 오랜만이라서 아 진짜 종목이 또 육상이야 아 이거 또 뭐야 아 이거 대박 간단한 우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다 아시죠 여기 저 지금 좋다 굴돌이 에이스예요 이 분들이 선배님들 되게 부담돼요 어깨가 곱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네요 네 1,2위 결승했어요 네 진짜 누가 이렇게 암호 부르나 그럼 진짜 오케이 끝 마지막 그리고 빅터소리로 지카카카 뽀뽀 지카카카 뽀뽀 지카카카 뽀뽀 지카카카 뽀뽀 지카카카 뽀뽀 덥지 뭐하실래 오빠 잘하라고 응원해줘 저쪽으로 저거까지 오빠 가다 올게 그리고 세트팀은 김동, 김태형, 지수 조파 순으로 뛰겠습니다 연습이야! 연습이야! 구독들이야! 오! 비슷해요! 연습! 마지막 선수가 마지막 선수 대스트팀의 승 승이냐면요 1년 2간도 시에 확실하게 댄스팀이고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선생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쌀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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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종합 1등에서 쌀받았어요 봤지?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많이 따라서 싶은데 사실 요새 뛰지 않아서 네 달리기 녹음할게요 나머지 소음 줄여주세요 차량 소음 수속 바꿔주세요 나머지 소음 줄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쌀받았어요 감사합니다.